어떠지? 그렇게 막 밝은 편은 아닌데 진짜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지효야, 미나야 심심하지? 언니 같이 할래? 좋은 추억 만들자 좋은데? 하루에 일단 많이 켜놓고 자다 일어나서 하고 밥 먹고 하고 되게 부끄럽네요 너무 좋고 그냥 얘기해보는 거에요 그냥 얘기해도 안걸려요 미나씨 촬영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하트 30분 무료라서 무료라서 하트 30분 무료라서 무료라서 아, 진짜? 아, 하트 30분 게임 30개 무료가 들어와서 지금 게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30분 정도? 네, 들어오셨다 아, 지효가 되었으니까 요즘 뭐하냐면 저는 마인크래프트랑 그 눈물의 숲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눈물의 숲 섬 이름은 뭔가 요즘 그냥 생각이 안 나서 뽁뽁뽁뽁뽁섬이요 뽁뽁뽁뽁섬 뽁뽁뽁뽁섬 우유 같다 우유 같다 눈이 닿았다 많이 늘었어요, 산하? 아이고, 어디야? 산하 진짜 여기있어? KK! 아! 야! 여기 산하 여기 산하 아! 어디였는데?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안fort 눈꼽이빨 껏었나봐 저 앞으로 옆보고 살까 봐 점이 너무 예쁘시네요 전면에서 찍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피제님 누군데 너 아니야? 너가 맞춰봐 갑자기 긁어들더라고요 갑자기 얘기했었죠 직경 나왔으면 진짜 웃겨 직경 나왔으면 진짜 웃겨 직경 가고 있었어 모델사님과 미나의 하이화션 스타일의 포즈는 어떻게 됐어요? 정답을 선택하실 때 미나의 멋있고 여러분의 포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